이때여 금고가 내놓은 맘고 건너갈 때 그새여 금고가 내놓은 맘고 건너갈 때 하신걸은 그새 두고 갓 달라고 하신걸은 하신걸은 그새 두고 갓 달라고 하신걸은 하신걸은 그새 두고 갓 달라고 하신걸은 아이고 어머니 나 배고파 죽겠어 육계령 구일살밥 좀 말아주오 어머니 나는 호박떡이 먹고싶어 좀 해주시오 어머니 나는 갈비찜 번고집 골육에 영계탕 셀치기 동의생선 억만도 육만도 순산적 좀 하여주시오 먹어봅시다 어쩌지로 미마 또한다 어쩌지로 마구지 마라 내가 파이니 샘고 물지도 기장이 죽겠느냐 이렇다 시우도 모르고 아멘 한조로 짚고 뿌리까 무엇을 주십니까 싹이 대면 바둘 짚고 찬바이 짚어 석쥐들여 백불구나리 짚자식을 구하로 논설 사르네 무엇을 주십니까 와두쇼 이거노보 살없는 부근이 견문물금질이 웬일이냐 고음없는 헌밭이여 현랑자가 웬일이요 마누라 내 말 들으쇼 형님이 전과 달라서 굶은 동생 한다고 밥을 주고 술을 주고 돈열냥 쌀 한 말 주시기요 짊어지고 오다 노중에서 도적놈을 만나가지고 아잉놈한테 안 뺏길라 그러다 죄죽에 맞고 그저 목심 사러 왔으니 우리 성원 원망 말고 그저 주시시오